6일 동안에 7군데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는 많은 목회자님들과 또 사모님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. 또 그리고 아는 곳곳마다 김영주 선교사님이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현지 사역자들이 열심히 헌신하며 선교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 모든 사역을 김영주 선교사님이 맡아서 교회를 짓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며 주의 종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직접 보고 특별히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수고가 헌신의 그 열매로 맺혀졌다고 봅니다.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겠죠.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. 정말 그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지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. 그곳에는 도시 외곽에는 수도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큰 물탱크를 동네 주변에 세워가지고 시에서 큰 물탱크 자동차가 물을 채우면 9시에서 11시 동안 물이 나오는데 그 동네 동네마다 집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이렇게 내어가지고 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믿음의 선교사님분들과 또 사모님들 또 그것을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목사님이 언급했는 것과 같이 자기의 CPA라는 직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는 것을 보고 또 초라한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양철 쪼가리 판자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또 밀림에서 나오는 쥐도 있고 뱀도 있는 데서 사모님의 병마와 싸우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리고 성교를 통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물질적 도움과 나눔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. 각 교회에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는 여러분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권선님과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를 자식들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또 본인 이름으로 세운 것을 보고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. 마지막 날은 어느 교회에 헌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뉴욕 근처 어느 작은 교회에서 가난하지만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 교회를 건축했음을 목사님의 목매임 보고를 듣고 알았고 어느 한 권사님은 머리돌을 붙잡고 우시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가난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확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. 우리 평안교회도 성리하는 교회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